저와 1년이 조금 넘게 호흡을 맞추고 계신 골퍼가 계십니다. 런치 모니터 기준 그분의 평균 드라이버는 230m가 넘고 최장타 기록은 253m입니다. 보통의 체격 조건이신 그분의 올해 연세는 74세이십니다. 더 놀라운 건 그분을 처음 뵀을 때 드라이버 거리가 190m 전후였다는 것입니다. 재작년 12월에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구력 40년이 되셨고 언더파도 쳐보셨지만 전성기 시절에도 장타자인 적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에이지 슈터의 꿈을 가지고 자신의 약점인 비거리 늘리기 프로젝트를 저와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40회의 레슨 동안 여러 포인트를 잡아드렸지만 253m를 치기까지 역시 비거리를 늘린 핵심은 클럽을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클럽을 풀어낸다는 것은 그냥 딱 이것입니다. 바람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요. 때릴 대상인 공에 닿기 전에 바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릴 공이 커다란 바위나 단단한 벽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제 말이 이해되실 겁니다. 바람소리는 공에 닿기 전에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서 풀어야 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위에서 탑에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통신호가 바뀌자마자 릴리스 돼야 공에 최고속으로 닿는 것입니다. 앞에 놓인 공을 기준으로 왼쪽은 공이 날아갈 공간, 오른쪽은 때릴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공을 겨냥하고 돌아섰다면 공 우측에 집중해서, 우측 공간에 집중해서 공을 때리려 해야 합니다. 이 공을 때릴 때 선수들의 시선이 공 우측에서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 이유는 바로 공 오른쪽으로 힘쓰는 구역을 압축해 두기 때문입니다. 제자리에서 백스윙을 했다면 공의 우측에서만 때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바람소리를 내야 합니다. 바람소리는 아까 스틱을 휘두를 때처럼 손목의 스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왼쪽은 공이 날아갈 공간, 오른쪽이 공을 때릴 공간입니다. 이 오른쪽에 때릴 공간을 압축해서 바람소리를 내려 해야 합니다. 73세 시니어 골퍼도 훈련을 통해 약 60미터를 늘려서 결국엔 장타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 회원님의 친구분들은 비거리로 그분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렇듯 한계는 없습니다. 골프스윙은 이 클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공의 오른쪽에 때릴 공간을 압축해 두고 바람소리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비거리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공의 왼쪽은 공이 날아갈 공간이고 공의 오른쪽이 때릴 공간입니다. 공의 왼쪽은 공을 택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